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투표자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수를 투표자수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자든 외부자든 간에 내부에서 또 했을 수가 있고 외부에서 이러면 전산망에 접근해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산조작을 하면서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자수 4월 5일과 4월 6일 사이에 사전투표소의 모니터에 단말기에 숫자가 뜨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진 숫자들인 거죠 만들어진 숫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분들은 개수기를 가지고 참관인들이 측정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번에 많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가장 투표소 단위에서 이번에 검증이 된 겁니다 투표장에 오시는 분들 따로 선관위가 만드는 자료가 따로인 겁니다 따로 따로고 그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하고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2일차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 6일 5일 동작구 신대방 1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린 것을 적발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6시 종료 이후에 비교 확인해 보니 67표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간인 1385표 선관위 1429표 오후 2시에 44표가 증가됐고 오후 6시에 67표가 증가된 겁니다 창간인 2291표 선관위 2358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보다 더 높은 가짜 사전투표도 하나 만든 거죠 그렇게 이러면 작업을 해온 거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려 가지고 단말기에 계속 띄운 겁니다 사전투표 2.1차 강남구 1.1차 관내 개수 실제 1,610명 선관위 모니터에 떠오르는 것 1,795명 185명을 부풀렸고 2.1차 관내 창간인이 개수한 것 1,670명 선관위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발표 사전투표자 2,256명 5,860명을 부풀린 것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러면 계속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점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린 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이 내일 10일 날 전국적 대목을 해야 됩니까 매사라면 나오겠습니까 내일은 투표하시고 투표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뭐 그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뭐 선거 자유방해죄가 자유선거방해죄가 그런 걸로 또 뭐 걸고 그렇게 하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강수구 가양 3동 오후 6시간 동안 195표가 부풀렸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투표소 약 20%가 부풀린 수치입니다 시간대별로 82표 0표 32표 82표 0표 이렇게 여러분들 창간인이 개수한 것이 254표인데 선관이 단말기는 254표 바로 그 전 시간은 194표 단말기는 275표 전부 다 표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신촌동 서대문구 신촌동에서도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 기록된 숫자가 114명이나 더 부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장을 오신 분 따로 선관위가 만드는 사전투표장 따로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 표를 확보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사전투표 덕표 조작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10년 이상 신촌동 그다음에 시영시 정황 이동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동안 줄기차게 공병호 tv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조작을 가지고 부풀린다는 내용을 단위 조직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부정의 퍼즐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정거물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보됐고 그다음에 직접 참관인들이 개수하는 데도 확정이 됐고 이 사람들의 바로 부정선거 비밀병기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쑤셔 넣고 그것을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을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쑤셔 넣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구 남구 대명 구동에 참관인 개수 95명 전산단말기 137명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 시영시 정황 이동 여기도 여러분들 보도가 나오고 이게 울산 남구 신정 1동 창관인 개수 594명 전산단말기 690명 서울 성북구 85명 조작 이 증거들이 전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강남구 이게 여러분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이런 표가 딱 나오는 거죠 4월 10일 총선 유령 사전투표자 수 산관위가 주도해서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에게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2024년 총선에서는 최대 461만 표 최소 346만 표가 될 것으로 본다 조작값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장당 한 장을 훔치는 경우 461만 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1일차 오전 8시부터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가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 확산되면서 조금 낮춘 것 같아요 최소가 346만 표 2020년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자가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보면 346만 표는 4장당 한 장이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25% 461만 표는 세 장당 한 장이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35%인 겁니다 여기 조작값이란 것은 진짜 대비 가짜 그게 여러분들 25% 35%라는 겁니다 최소 346만 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에서 훨씬 더 심한 조작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293만 표를 집어넣었거든요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좀 더 화끈하게 해야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무자비하게 뭡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못 집어넣은 겁니다 이 1385만 명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거가 미수에 거친 겁니다 왜 미수에 거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 1일차에 선거관리비아 내가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모니터에 띄우고 있다 그게 소문이 터지면서 1385만 표가 확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1800만 표 정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클린 선거시 신민행동회 오근호 대표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입찰한 롤 용지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 1813만 명입니다 1813만 명 그리고 선관위가 의식조사 이번에 투표자들이 몇 퍼센트나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게 42%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42%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 이전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1800만 대가 1385만 명밖에 사전투표를 못 만든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 달을 확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것이 좀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2020년 4.15 총성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집어넣을 수 있는 표가 비약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던 국힘의 어떻든 윤 대통령의 어떻든 그거 다 제쳐놓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표 던져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힘이 100석을 넘어서 100석을 넘어야 최소한의 안전판인 그 동네 사람들이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무슨 이 방송이 선전선동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선동을 합니까 한 다섯이 내가 대책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대책을 투표장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송하는 사람한테 좀 격려를 못할 망정 그냥 무슨 선동을 합니까 지금 말대로 그렇게 하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동이 아니잖아요 이런 수치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나오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고요 지금 이 이기적인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뭡니까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일을 이런 것을 누가 열심히 이렇게 하겠냐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이게 다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들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